오늘 대미를 장식할 이분 장구의 신 밝은 에너지로 여러분에게 사랑 듬뿍 받고 있고요 요즘 KBS 살림남에서 우리 동생분과 함께 또 사랑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큰 사랑 받고 있죠 제가 효정이잖아요 저희 오빠예요 저는 김효정 우리 박서진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박서진씨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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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이 여기를 혼자 썸네 손 여기를 안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안전하게 썸네 오바 없어라 나무없이 달빛을 가라니를 헤매 맘에 흐르르다 널 세월이 몇 달이 걸리나 웃지마라 내가 이 길에 구수한 사진리에 이만 떠나리와 나만 태국 닫힌 내 길에 풍납선 흔들어 넘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novo 결심 하나 台 달빛이 희생하는 대로 밤에 구름이 가들던 너는 세월이 여쭤렀다 묻지 마라 내 해갈 길에 구수와 사투리에 이말로 가린다 나의 꽃 같은 내 인생 이 낯선 귀를 넘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해주Gebên ross